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몇 가지 경제 지표도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왔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호질 수도 있고 악질 수도 있는 약간 혼동스러운 흐름이 전개됐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연준 의사로 일단 발표됐고요. 졸트라고 많은 분도 주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발표됐고요. 또 ISM 제조 PMI 등이 발표됐는데요. 해석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호질 수도 있고 악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틀 연속 반등했고요. 금가격의 반등에 따라서 소재주가 최근에 잘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어제 이어서 이틀째 반등했고요. 반면에 이틀 동안 계속 하락했던 주요한 섹터는 유가가 어제도 많이 내고 오늘도 내었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기술주는 오늘까지 해서 이틀째 부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거 한 가지 주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준 의사로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예선했던 부분이고 FMC에서 이미 알려줬던 얘기지만요.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날 것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 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발표 나오기 직전에 이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중재는 가시카리 중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5.4% 가까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체될 것을 얘기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암신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분명히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미국의 졸트라는 것인데요. 구인도 부직도 내고 이직과 같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신규 2점이라고 해서 해석하셔도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예상보다 조금 높은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왕성하고 결국 어떤 금리의 상승에 다른 입회 억제 이런 요인이 경기를 좀 위축시키려는 것들이 이렇게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ISM 제조 PMI인데요. 2개월 연속 기준 이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준은 50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두 달 연속해서 50이 이하로 나왔고요. 예상 컨센서스도라도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도 컨센서스도 안 좋았고 이번 달도 컨센서스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굉장히 계속 장중의 변동률이 컸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신념물 금리는 3.7% 그 이하까지도 계속 진입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6.9% 이시가 이제 내려갔고요. 미국 달러는 어제는 반등했는데 오늘은 소폭 약과 정도로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유가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73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 격이 반등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관련된 ETF를 갖는 분들도 많는데요. 오늘도 금값은 0.7%가량 올린 채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그대로 녹아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주의 등락도 그래서 그런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빅테크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역시 테슬라랑 애플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나게 내려왔고 어제 첫날로 10%가 훌쩍 넘는 하락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해석하기 쉽지 않죠.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우리가 RBC라고 얘기하는데요.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86달러로 내렸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2% 정도를 일단 반등했고요. 애플도 오늘은 그나마 속도 1.0% 반대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약세의 저지 정도 된다는 것이 테슬라는 애플의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4% 넘게 떨어졌는데요. UBS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당이 내려놨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쓰는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애저, 클라우드 쪽인데요.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 떨어지는 것이고 오늘 미국 주식에서는 가장 큰 관심, 특징들을 잡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래도 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느껴지는 게 소비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어제 국내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반도체주의 반등이 뉴욕 증시에서도 좀 나타났습니다. 다른 특징주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클라우드 선사인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이번에 가격 인상, 운임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오늘 호재 인식 반영되면서 9%밖에 올라갔고요. 바이오 증권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올린 건 아닌데요. 매수 경과 65다를 재확인했습니다. 알탈시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연말에 실전 발표면서 아주 형편없는 실전 발표했는데요. 주가가 아주 안 좋았는데요. 오늘 모처럼 그 레포트의 어떤 기반을 해서 7% 정도 급등했고요. 대만 반도체 TSMC죠. 오늘 3%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모건 스텔링에서 반도체 중에 토픽이라고 얘기하면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웰스파구에서는 업종 내 토픽을 은행 업종 내 토픽을 벤크미니칼을 제시했는데요. 1.8%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연말에도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주식입니다. 유통업자 중에 다투를 여기저기서 SM, 바디, 웍스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파이퍼샌드라는 곳에서도 동참했습니다. 목표주가 50에서 52달러. 그리고 2달러밖에 올리지 않았지만요. 주가는 큰 반향을 입혔습니다. 무려 10.5%나 갭을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그리고 뷰티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항공률이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항공률이 모처럼 올라갔습니다. 또는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축하적으로 해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3.6%나 올라가면서요. 직전 어떤 고점대, 12월 초의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보통 그때 상품권을 많이 줍니다. 드리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나 이런 거 쓰시면서 생일이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별다랑 기프트코드 이런 거 많이 받으실 텐데요.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는 기프트카드를 많이 주고 디지털도 있고 나이 있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전문기, 3분기 대비 30에서 40% 팔리는데 더 팔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흥민원 통장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인이요. 전체 6명 중에 1명이 작년 4분기, 3분기 3개월 동안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기프트카드를 미리 팔면 일정수는 부채료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원장관을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 초현재장국은 20억 달러고 이번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이 중에 약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1.8억 달러는 영원히 쓰여지지 않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쓰면 쓸수록, 사람들 주고받을수록 우리도 기프트콘 잊어버려서 못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팔리면 팔릴수록. 5분의 1은 그냥 남는 돈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평가, 재평가 남는 거죠. 오늘 스타벅스가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세일드폭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일드폭스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앞으로 구조조율을 얘기를 했는데요. 10% 인력 감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오늘 주까지는 3.5% 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관련 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 중국 관련 주 강세 한 번만 짚어주시죠. 네, 중국 관련 기회에서는 최근에 좀 반등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값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도 중국인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현물금에 대한 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마카오에 있는 소텔이죠. 카지노텔들인데요. 나스베가트엔드가 5.2% 올라가는데요. 지금 한 2년 내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알리바바가 되겠는데요. 홍콩 당국에서 엔트그룹의 15억 달러 규모의 자본 신규 조달을 허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급등한 건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 관련된 인터넷 주요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이 대표가 PGJ라고 있습니다. 8.6%까지 올라가면서요. 최근 들어서 어떤 중국 경기 회복도 한편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 중국 사람들의 스피리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만하다 해서 중국 관련된 인터넷을 별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